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어명대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구학2를 선택한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제 기나긴 1년 동안의 수능을 이제 시작하기 위한 스타트 선상에 지금 서 있을 텐데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1년 동안 지구학2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출발 선상에 있는 우리 지구학2 개념 강의, 자 강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강의 교재가 이제 어떻게 돼 있으며 강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2022학년도 수능을 위한 Unbelievable 지구학2 개념 강의 OT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강의는 선생님이 이제 어명대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엄시리즈로 돼 있어요. 그래서 Unbelievable 개념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어메이징 문제풀이를 통해서 엄팩트한 파이널을 가지고 여러분들 수능 지구학2 만점을 맞게 되겠다고 하는 엄시리즈. 그래서 엄시리즈만 믿고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의 수능 지구학2 만점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은 그래도 이제 선생님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 뭐 알고 이제 와서 이제 선생님 강의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자, 선생님 사진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선생님 확진자가 돼버려가지고요. 확이 확 졌어요. 네, 좀 이제 뺄 겁니다. 같이 여러분들 강의하면서.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이제 지구학 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지구과학을 전공한 것뿐만 아니라 지구과학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지만이 가장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구학을 공부할 수 있는지 지구학을 가르치는 걸 선생님이 전공한 사람이에요. 특히나 이제 2과목들은 1과목에 비해서 원리적인 측면들이 좀 많이 강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과학 2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교과 내용 범위 안과 바깥쪽에 경계를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구분 지어주는 것도 사실은 선생님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능 지구과학 2에서 만점을 맞자는 거지 그냥 지구과학을 잘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능 지구과학 2의 확실한 범위를 딱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개념 강의를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수능 지구과학 2에서 확실하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같은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원 지구학연과학부 대학원까지 마쳤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좀 잘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만큼 많은 준비를 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내가 스테리 과학탐구 지구과학 대표 강사를 있고 현재 대치동이나 분당 목동에 현장 학원에서 출강을 해서 여러분들 단과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간단하게 우리 지구과학 2의 과목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도 전체적으로 큰 틀로 우리 지구과학 2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보는 게 좋으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올해 지구과학 2를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할 텐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수능 딱 전날이 됐다고 생각해봐. 아 내일이면 수능이야. 가슴이 투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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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슴이 뛸 텐데 긴장도 되겠죠. 그런데 그만큼 선생님이랑 같이 1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은 정말 수능 전날 기대감을 가지고 수능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요. 그 다음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대충 해치게 됩니다. 잘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은 빨리 수능을 봐서 그 잘 나오는 결과를 느껴보고 싶은 그런 기대감이 생기거든. 그렇게 우리 한번 1년 동안 열심히 해보자고요. 그런데 그 수능 전날 수능 지구과학 2의 처음 원시 태양계 형서부터 시작을 해서 수능 마지막 우주의 거대 구조까지 지구과학 2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목차별로 쭉 써보는 겁니다. 목차만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차별로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핵심 주제들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쭉 나가는 거야. 그래서 지구과학 2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목차가 쭉 정리가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지구과학 2 내용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거고 그러면 어떻게 시험제에 나오더라도 만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걸 1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고체 지구의 시작은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지구 자체로 해서 공부를 좀 해봐요. 그래서 우리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지구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지구에 힘이 미치는 지구의 중력장과 자기장에 관련된 공부 그리고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들 중에서 예전에는 암석하고 광물을 배웠는데 지금은 광물이 좀 중요하게 돼 있고요. 암석은 약간 지구학 1으로 내용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구 구성물질과 자원이라고 해서 지구학 1에 있었던 과거에는 여러 가지 광물 자원이나 아니면 해양 자원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층의 취향과 경사를 판단하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고비를 느끼게 되는 지질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배울 거예요. 지질 단면도를 그러니까 지질 평면도를 단면도로 바꾸거나 단면도를 평면도로 바꾸거나 아니면 지층의 순서를 결정하는 거 이렇게 이제 지층 그러니까 실제로 지질 조사를 나가서 지층의 순서를 결정을 하고 어느 지역에 어떠한 지층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요. 우리 한반도에 있는 암석들이 어느 시대에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반도의 지질 개통 그리고 지체 구조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반도의 형성까지 정리를 하면 대단원 1단원의 고체 지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대단원 2단원에서는 주로 대기하고 해양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구학 1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해양 같은 경우에는 해수의 성질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해수의 순환 같은 것들을 좀 간단하게 보고요. 대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날씨하고 관련된 일기도의 해석 같은 내용들이 주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지구학 2에서는 이걸 좀 더 원리적인 측면으로 살펴봐요. 그래서 해양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해수가 움직이게 되면 그 해수를 움직이는 힘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힘에 의해서 해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역학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약간 역학적으로. 그래서 지형류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밀물과 썰물과 같은 조속현상이나 아니면 파도에 대해서 배우고 해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리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우리 지투를 선택한 학생들은 전부 다 우리 지구학에 대한 기본적인 흥미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에 대한 이해도도 어느 정도 있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끔 걱정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럼 원리적인 측면이 있으면 수학과 물리를 되게 잘해야 되나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수학과 물리를 잘하면 지구학 2에 도움이 되긴 하죠. 하지만 지구학 2에 나오는 물리가 전혀 물리를 내가 물리 1하고 2를 공부를 해야지만 지구학 2에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지구학 2에 필요한 물리가 그냥 아주 몇 개 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구학 2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같이 진행이 됩니다. 같이 진행이 되니까 절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수학에 대해서는 그냥 딱 이 정도만 하면 돼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층 현산에 사인 코사인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사인 코사인. 그런데 사인 코사인을 못하면 여러분들 수학 문제를 못 풀잖아요. 기본적인 사인 코사인이야 정말로. 사인 코사인. 사인 코사인 분해하는 것 정도만 하시면 돼요. 벡터에 분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원리적인 측면들을 정리를 하면은요. 이게 처음 내용 정리할 때 원리적인 측면들을 제대로 좀 약간 고생스럽더라도 정리를 해주면요. 모든 문제에게 이 원리는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풀이는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 파트도 주로 이제 역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긴 하지만 주로 이제 지구학 1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지구학 1은 구름이 생겨 있어. 그럼 날씨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날씨가 맑을지 흐릴지를 판단하는데 여기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구름의 발생 과정. 그리고 바람이 불게 된다고 하면은 또 역시 대기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우리 바람이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떻게 부는지 그렇게 바람의 종류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의 순환을 지구학 1에서는 지표만 바라본다고 하면은 지구학 2에서는 상층 대기의 운동을 주로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대기 파트가 마무리되고요. 천체로 가면은 천체는 주로 이제 행성 쪽을 관측하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제 우리 태양계 태양주의를 돌고 있는 행성들 우리 지구도 돌지만 이제 우리 지구의 운동에 따라서 행성들을 관측을 하고 싶은데 그럼 행성들을 관측을 하려면은 내가 어느 시간에 언제 나가서 밤하늘의 행성을 관측을 하면은 그냥 쭉 대충 아무거나 볼 수는 없잖아. 그럼 내가 정확하게 행성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행성을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뭐 내행성이나 외행성의 관측 그 다음에 운동, 케플러의 법칙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할 텐데 이쪽이 좀 그래도 우리 지투로 선택한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롭고 재미있는 단어일 겁니다. 이쪽이요. 가르치는 저도 재미있고요. 이게 처음에 좌표계에 이제 공간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간적인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천구의 좌표계에 대한 그 전체적인 한 틀로 이해를 이해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천구의 구조를. 그러면은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그 한 가지 방법으로는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들으시면은 참 재미있게 배울 거예요. 재미있어요. 이 단어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은하를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어. 예를 들어 선생님은 선생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거의 한 10분 가까이 지는 선생님 얼굴을 보고 있잖아. 나는 내 얼굴을 직접 거울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은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은하를 직접적으로 볼 수 없는데 관측을 통해서 우리 은하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은하의 구조에 대한 특징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가서 우리 은하를 포함하고 있는 은하군이나 국분하군이나 은하단, 초은하단, 그리고 우주 거대구조와 같은 우주 전체 구조를 공부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구학2 전체 내용이 끝나요. 알겠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 지구학2에서 배우게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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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의 이제 개념 강의의 특징은요. 음, 지구학2를 당연히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처음이니까 기초부터 시작을 해야죠. 근데 그 기본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본 개념 강의 하나로 바로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 문제, 개념 확인 문제부터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고난의 도 문제까지 그 모든 것들을 강의 하나에서 다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번의 개념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개념은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메이징 문제풀이나 언팩트 파이널에서도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 계속 적용시키는 연습을 할 겁니다. 알겠어요? 적용시키는 연습을. 그래서 뭐 여러분들 온라인상이나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개념은 어명대라는 얘기 많이 들 거예요. 개념은 어명대. 그리고 문제풀이는 더욱더 풍부해진 컨텐츠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지구학2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들을 다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개념 강의에서 이 개념 강의 하나만 가지고 기초부터 심화까지 실전까지 모두 담아놓는 올인원 강의로 진행할 겁니다.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의는 1월 초에 이제 개강, 1월 9일 날 개강을 해가지고요. 원래는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촬영을 해서 목요일 날 업로드가 될 텐데 지금은 이제 한 1월 중순까지는 매주 토요일 날 좀 촬영을 해가지고 한 2주 정도는 월요일 날 업로드가 될 겁니다. 월요일 날 업로드가 되고 그 이후에는 매주 정해진 날짜 수요일에 촬영을 해서 목요일 날 일주일에 3강 정도 스튜디오에서 선생님이, 선생님이 연출로 촬영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매주 정해진 날짜에 강의를 올려드릴 겁니다. 알겠죠? 어, 그리고 뭐 개념 설명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도 단원별 문제풀을 별도로 진행을 해서 그 문제 일부만 푸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풀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정리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까지 이렇게 강의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는 크게 두 권으로 나가요. 본 교재에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필기, 칠판하는 필기를 그대로 옮겨 놓은 영대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본 교재하고 필기 노트 이렇게 두 가지가 나가고요. 그리고 본 교재에서도 그냥 항상 선생님의 강의할 때 핵심은 여러분들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수능 실전 자료에서 그리고 부수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 개념들을 확인하기 위한 OX 문제, 용어를 공부하기 위한 빈칸 채우기 문제,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 확인 문제에서 그리고 실력 향상의 고난의 문제까지 여러 개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하도록 나눴어요. 그래서 교재를 보면 기본적인 1단원이라고 하면은요. 일단은 처음에 기본적인 2단원에서 학습 목표, 이게 평가원에서 내려고 하는 문제들의 개념적인, 개략적인 개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핵심 개념을 아예 앞에다 넣는 건데 이 핵심 개념을 앞에다 넣는 건 뭐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공부하고 이 단원을 다시 이제 복습을 할 때 이 내용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다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한번 공부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본 내용들로 가면은 본 교재 내용 선생님이 수업하는 내용에다가 부수적인 내용들, 날개, 중요한 내용들 좀 추가로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원 내용 공부했으면은 개념, 빈칸 채우기로 용어 정리 쭉 해봐야 됩니다. 과탐에서는 처음 공부할 때는 용어가 되게 중요해요. 용어에 익숙해져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개념적인 부분들을 OX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개념 OX로 한번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 유형도 기본적인 개념 확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수능으로 따지면 한 2점 정도의 문제들 그리고 실력 향상 문제, 수능에 나오는 3점과 고난의 문제들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구성을 해가지고 뒤에 해설도 자세하게 해설도 넣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영대 노트는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는 필기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선생님 조교가 옮겨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수업 시간에 놓쳤던 필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영대 노트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 수업을 같이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음... Unbelievable 개념 강의잖아요. 하지만 선생님이랑 이렇게 Unbelievable 개념 강의를 들으면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Unbelievable란 여러분들 개념 실력을 쌓고 올해 수능에서 만점 맞을 수 있는 그리고 무조건 1등급이 목표가 아니라 만점을 목표로 하는 그래서 만점이 맞을 수 있는 그 강의를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Unbelievable란 개념 완성 강의 이어서도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어메이징한 실전 문제 풀이하고 여러분들 수능 직전에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하고 파이널 정리하는 Unpact Final 강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완성된 커리큐럼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구학 2에 확실한 만점을 맞을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선생님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올해 시작입니다. 항상 선생님이 하는 얘기지만 시작 지점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지구학 2, 누구는 먼저 앞서가고 누구는 이제 막 시작하고 그 차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시작은 비록 다 똑같을지라도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달렸던 우리 친구들 올해 수능 시험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 끝은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로 하는 점수와 대학이 여러분들 손안에 잡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한번 선생님 믿고 일을 또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본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